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2호 삶을 바꾸는 여섯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강상국 출판사는 원앤원 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상국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에서 변화관리 인사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 SP 변화관리연구소장으로 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 술에 바뀌어갔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굴러간다. 넋을 놓고 있어도 집중하고 있어도 굴러간다. 다만 이 굴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10분은 하루에 0.7%에 불과하다. 이런 수치를 봤을 때 10분은 보잘것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작 10분이라고 10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 책에서 제시하는 10분의 방법들을 따라해보자. 생각이 바뀌고 행동마저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의 일상이 만들었다. 즉 나의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지금부터 또 다른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시간은 바로 10분이다. 이 새로운 10분이 50대 이후의 삶을 여유롭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 번 시작하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심 3일이 되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멈추지 않고 매일 하루 10분을 연결시킬 때 몸과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책에는 10분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라도 선택해서 한 해가 끝날 때까지 한 번 실험해보자. 50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만든다. 잠 때문에 쓰러지고 싶은가. 잠을 줄이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그 시간에 자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취급을 받는 세상이다. 그래서 며칠 밤을 세워도 끄떡이 없다며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샘으로 인한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면서 저조한 체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워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잠을 자지 못해 몸이 괴롭다면 그것은 부지런함이나 일을 잘한다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나 자신의 건강 문제이다. 나플레옹은 일평생 하루 3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옆집의 철수는 4시간 이상 자지 않고 공부하고 있다 해도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7시간을 자고도 견디지 못하면 나플레옹이나 철수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잠자는 시간을 따라가려고 애쓴다면 수면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사람은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워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잠을 못 자게 하는 것이 구문으로 자행되기도 했다. 과학자들 역시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3주 이상 수면 부족이 지속될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나 신체 기간의 휴식 부족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부속했다. 50대는 혈기왕성했던 3, 40대와는 다르다. 이제 당신은 50대이다. 잠이 부족하여 쓰러지면 만회하기가 어려운 연령대가 되었다.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당장 잠을 줄이며 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을 잠에 양보하자. 육체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두뇌는 그만큼 신선해질 것이다. 다음은 사토 도미오에 져서 잠의 즐거움에 소개된 내용이다. 1950년대 미국암협회는 100만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흡연, 수면등에 대해서 기초 설문조사를 했다. 그리고 6년 뒤에 다시 추적조사를 통해 개인의 생활습관과 사망률의 인과관계를 정리했다. 그 결과 사망률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것은 영양상태도 영양상태도 운동도 아닌 수면시간이었다. 수면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람과 9시간 이상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8시간 전후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9년 후에 다시 실시한 추적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렇다고 꼭 8시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체질이나 잠자는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다. 6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간을 자도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기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잠을 몇 시간 자든 상관없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적정 수면시간을 모르고 있다면 임상실험과 통계적인 수치로 나온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잠을 자야 한다. 처음 일주일간은 8시간을 자보고 몸과 마음이 개운하다면 그 다음 일주일은 7시간을 자보자. 이런 방법으로 매주 1시간 간격으로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다. 건강한 아침을 위해 딱 10분만 일찍 잠들자. 처음부터 2시간이나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다. 우선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취침해보자. 한 달 동안 10분 일찍 잠들므로써 현재의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10분 일찍 잠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10분 정도로는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는다. 티클모학 태산이란 말이 있듯 한 달에 10분씩 일찍 잠들다 보면 1년이면 2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된다. 인지치료 및 연구조널벨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을 앞당기면 부정적인 생각이 잠기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일찍 휴식을 취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일찍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만큼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간에 쫓겨 허둥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하루를 느긋하게 시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나는 책을 집필할 때는 마감기한을 정한다. 나 자신과 약속을 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지기 위함이다. 이 기간에는 매일 9시가 되면 취침을 하고 오전 4시에 기상을 해서 자료를 찾거나 집필을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머리가 상쾌하여 글쓰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하면 오전 8시까지 4시간 동안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8시 이후는 일상적인 일을 한다. 당신이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몰입이 잘 되는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활동적인 체조로 몸과 마음을 깨우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잠으로 인도하자. 아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체온을 높이고 잠자던 근육을 깨우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체조가 좋다. 반면에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좋다. 스트레칭은 호흡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는 정적인 운동이다. 한밤중이라도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다. 장덕 장덕 한방병원의 이윤 박사는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은 수면신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성인의 경우 면역력 증강과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다. 잠들기 전에는 낮시간 동안 많은 활동으로 새벽이나 아침보다 근육이 뻣뻣하지 않아서 보다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취침 전에 스트레칭을 적극 권하고 있는 것이다. 취침 직전에 싶은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 삐뚤하게 앉아있거나 서있던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주변 인대와 근육을 이완시켜서 척추의 실리는 압력을 줄여주고 척추 주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에게 권장된다. 또한 복부의 움직임이 원활해져서 튀어나온 아랫배가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구부정한 등을 펴주는 효과도 있다. 키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던 사람은 매일 밤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더욱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하루 10분 낮잠을 자라. 낮잠을 자면 잠을 자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분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낮잠을 잠으로써 신체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 잘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너무 피곤해도 제대로 잘 수 없기 때입니다. 하지만 낮에 2시간씩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한다. 주의할 것은 낮잠은 길게 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낮잠은 1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 너무 오랜 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낮에 긴 시간을 자게 되면 새로운 생체 리듬인 수면 관성이 생김으로써 깊은 수면기에 빠지게 되어 금방 일어나기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몸의 균형도 잘 잡히지 않는다. 점심 식사 후에 10분을 자기 위해 일부러 잠자리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몇 분의 여유도 없는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는 괜히 잘 수 있는 시간만 놓치게 된다. 그렇게 현재 있는 장소에서 가장 편한 곳을 찾으면 된다. 길을 가다가 쉴만한 벤치가 있으면 그곳에서 잠시 눈을 감으면 된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그곳이 쉴 곳이다. 안락한 소파가 구비된 전용 공간이 있는 경영자라면 문을 닫고 그곳에서 편하게 잘 수가 있다. 피곤하다면 커피나 고급 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졸음을 참기보다는 일단 눈을 감고 10분간만 낮잠을 자보자. 10분의 낮잠이 당신의 오후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낮잠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아도 낮잠을 자기 어려운 처지해 있다. 그렇다면 낮잠 대신 잠시만 눈을 감아보는 것은 어떨까? 시각은 외부 자극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눈만 감고 있어도 이 외부 자극이 차단되어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가슴은 답답하고 졸린데 잠이 오지 않는다면 심업을 한 번 한 뒤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보자. 답답하던 가슴이 뚫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졸리다는 것은 몸은 깨어있으나 내가 자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때 자지 않고 움직이면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은 사라진다. 또한 행동이 산만해지고 정서는 불안정해진다. 이는 잠을 잘 시간이라는 신호이다. 각성재도 말을 듣지 않고 바깥에 있는 맑은 공기를 쐬도 소용이 없다면 눈을 감고 10분간 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루 10분 산책을 하자. 왕처럼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걸어보라는 것은 위의 상황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어디를 갈 때 의도적으로 뒷짐을 지고 가슴을 확 펴서 여유를 가지고 걸어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앞으로만 향해 있던 당신의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보자. 가슴을 펴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한번 걸어보자. 천둥 번개 가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산책을 해보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하들이고 자신은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왕이라 생각하며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보자. 마음의 여유와 함께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뒷짐을 지고 걸으면 건강해진다. 중노년이 되면 허리 건강에 적신호가 오시자한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 때문에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중노년만의 질환이 아니다. 조선시대 조선시대 선배들은 골방에서 하루종일 양반다리로 앉아서 글을 읽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급해도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뒷짐을 지고 걷는 자세 덕분이었다. 선배들은 글을 읽다가도 종종 골방에서 나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들어 산과 하들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동네를 한바퀴 돌았다. 뒷짐만 줘도 병이 낫는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뒷짐 지는 자세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선 뒷짐을 지면 가슴이 펴진다. 가슴이 펴지면 심호흡하는 자세가 되어 숨쉬기가 편해진다. 더불어 목과 허리가 바르게 세워진다. 뒷짐을 지고 허리를 쭉 펴면 앉아서 공부하느라고 휘어진 척수와 긴장했었던 근육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옛날 사람들이 하루종일 골방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글을 읽었듯 요즘 사람들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게임을 하느라 컴퓨터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앉아있다. 일부는 디스크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옛날 선비들이 했던 뒷짐을 지고 멀리 하늘과 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의식적으로 허리를 쭉 펴고 뒷짐을 지고서 먼 곳을 응시해보자. 척추 교정 등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어보자. 저절로 가슴이 쭉 펴질 것이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들어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자.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 보자. 어떤 걸음이라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 가장 느긋한 속도로 걸어보자. 낮이라면 밖으로 나와 온몸으로 햇볕을 받으며 편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보자. 밝은 곳으로 나오면 햇빛의 위력에 소심함과 조급증이 스스로 물러간다. 더욱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 D도 무제한으로 취할 수가 있다. 공장이나 사무실 등 하루종일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실내로 나와 10분 정도 걸어보자. 소화도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밤이라면 퇴근하는 길에 뒷짐을 지고 편한 자세로 느긋하게 걸어보자. 출근처럼 정해진 도착시간이 없기에 마음도 편하다. 이런 여유로움이 하루종일 일하느라 긴장되었던 근육들을 풀어준다. 하늘이 맑으면 잠시 그 자리를 멈춰 고개를 들고 하늘의 별이 보이는지 찾아보자. 눈앞에 컴퓨터 화면만 보느라 혹은 제품을 만드느라 혹사당했던 당신의 두 눈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1위가 지휘자이고 2위가 피아니스트였다고 한다. 이는 손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손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는 박수만 한 것이 없다. 세계 웃음 건강 박수 협회 총재이자 웃음 건강 박수 창시자인 조용춘 박사는 박수는 손바닥의 마찰 진동 마사지의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전신 운동과 병행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로 신진대사의 질을 높이자 손가락 손가락 끝 손목 까지 손바닥 모든 부분에는 기열이 순환하는 통로인 경락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손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경락이 통과하는 손바닥과 손등을 자극하면 신체 곳곳에 자극이 전달이 되어 혈액순환을 통한 신진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플 때 침을 막거나 뜸을 뜨고 때로는 손바닥 경락을 찾아 그것을 손가락이나 기구로 눌러준다. 이런 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박수는 경직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자극받은 부위에 따라 두통 요통 소화불량 등 여러가지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 또한 박수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정신적인 안정감도 가져다준다. 박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섯가지 박수 박수는 그냥 내키는 대로 쳐도 되지만 일단 치면 더 도움이 되는 여섯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상에서 활용해보자. 첫번째로 보통 박수가 있다. 손바닥 전체로 치는 박수로 합장 박수라고 한다. 평소에 긍정이나 기쁨을 표현할 때 치는 박수이다. 손바닥 전체로 박수를 치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멋진 노래나 강연을 들으며 박수 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크고 길게 박수를 쳐보자. 다른 사람의 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크고 자신있게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당당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둘째 손바닥 박수이다. 손가락을 조금 뒤로 젖히고 손바닥 만으로 치는 박수로 소화가 잘 안되거나 내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는 주먹 박수이다. 두 주먹을 쥐고서 손뼉 치는 박수로 주먹을 쥐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주로 손가닥 둘째 마디에 뼈가 부딪힌다. 이곳은 머리나 어깨가 아플 때 효과가 있다. 넷째는 손가락 박수이다. 손을 공 잡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치는 박수이다. 손가락 첫째 마디로 박수를 치거나 손톱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쳐주는 것이 좋다. 손가락 끝은 눈과 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코가 막혔을 때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면 눈이 맑아지고 콧구멍이 뚫려 시원해진다. 다섯째는 손목 박수이다. 손바닥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곳은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뇨기관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여섯째는 손등 박수이다. 양손의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손등 전체를 골고루 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손등은 등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척추로 고생을 하거나 요통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면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짚거나 관자놀이를 지그시 두른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통증이 완화되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이는 경혈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든다. 경혈은 기가 모이고 출입하는 곳을 뜻한다. 다시 말해 신체의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침을 막거나 뜸을 뜨는 자리이기도 하다. 혈액순환이 잘되게 만든다는 것은 핏줄을 통해 신체 각 부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흐름의 통로를 막고 있는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게 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책을 읽느라 눈이 침침하다면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러보자.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던 글자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누르다 보면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럴 땐 조금 옆으로 옮겨 눌러보자. 그 주위도 함께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다섯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보자. 통증이 완화되고 정신도 맑아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지압을 해보자. 지압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잠에 빠지게 될 것이다. 50대가 되면 청년 시절과는 다르게 조금만 무리하면 피로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당장 쉬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쉴 처지가 못된다면 응급처치로 머리 지압을 해보자. 국가 지압으로 두통이 해소되겠어? 라며 무시하지 말고 두 손을 올려 머리를 둘러보자. 지압 자체가 두통의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압을 통해 현료를 개선하다 보면 신체 균형이 맞춰져서 개운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이 깊어진 후에야 뒤늦게 입원하여 힘들게 치료한다. 하지만 두통이 있을 때 간단한 지압으로 현료를 개선시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매일 10분 정도 지압점을 중심으로 머리를 눌러보자. 지금 바로 머리에 혀를 꾹 눌러주면 된다. 하루 단 10분의 투자가 아팠던 머리를 상쾌하고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줄 것이다. 두통을 없애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다음 세 가지 대표 혈자리를 기억해서 매일 10분 정도 눌러보라. 건강하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백회이다. 백회는 모든 기열이 모이는 곳으로 머리 꼭대기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한약에서는 백회를 생명활동의 중심이며 음양의 양쪽 경랑이 모이는 자리라고 한다. 의식을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혈로 이곳을 자극하면 두통 현기증 일사병 신경세약에 효과가 있다. 또한 백회를 자극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눈과 귀가 맑아진다. 두 번째 지압점은 풍지이다. 풍지는 바람이 모인다는 의미로 목뒤의 한가운데에서 양쪽으로 1.5c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양손을 깍지껴서 뒤통수에 올렸을 때 엄지 손가락이 닿는 묵묵한 것이다. 이곳을 누르면 머리로 모인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불쾌감을 완화시킨다. 한의학에 따르면 고지혈증 신경 쇠약 안면신경 마비증 대우두 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지압점은 태양혈이다.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눈썹 바깥쪽에서 2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음식물을 씹으면 움직이는 곳이다. 태양혈은 눈과 귀에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눈의 피로가 감수되고 안구 경직이 이완된다. 또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컴퓨터를 많이 봐서 눈이 뻑뻑하고 아픈 사람이 활용하면 좋은 지압점이다. 지압점을 눌러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그시 누르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인다. 가능한 한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서 10초 씩 3회 반복한다. 누르다 보면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 이곳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누르는 횟수를 늘려본다. 스트레스는 위기를 감지하는 것이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체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발상을 바꿔서 스스로를 위기감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나아가 환경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 생각해보자. 스트레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기어코 빠져나오는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 생각해보자. 50대인 당신은 수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를 극복했던 일이 생각날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당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병원에 가보자.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심리상담을 받거나 관련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혼자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올 뿐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해서 쓸데없는 것을 버리자. 일의 끝이 보이지 않고 매일 밤 늦게까지 해도 남은 일의 양이 전혀 줄지 않는다면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은 과감하게 버리자.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셋째 당사자를 찾아가서 해결하자. 상대가 배우자 친구 상사 고객 이웃 가족 등 대상이 누구든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찾아가자. 그리고 당신의 상태를 말하라. 상대는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당신 혼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넷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라.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어두운 골방에 혼자 있지 말고 그럴수록 밖으로 나와야 한다.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세상의 밝은 빛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몰아낼 것이다. 산책은 기분 전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 다섯째 심 호흡을 하라. 무기력 분노 불안 초조 공포 등이 정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면 지금 바로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연속해서 열 번 정도 해보자. 연거프 흡입한 공기가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씻어낼 것이다. 이때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것이 좋다. 속담이나 명언을 살펴보면 웃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중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는 것이다. 소문 만복 내 이것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이다.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웃기만 해도 만복이 들어온다고 하니 웃음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독일의 학자 칼 조세프 쿠쉘은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미용제이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들여 젊어지려고 노력하는가. 그들은 성형을 하고 각가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며 조금이라도 젊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웃음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을 예뻐지고 젊어지게 만든다.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렵지도 한다. 웃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바로 웃으면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행복하기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인가. 불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나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일단 한번 웃어보자. 그러나 막상 웃으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몰라 망설여진다. 웃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해보자.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웃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찡그린다. 준비 없이 밝은 빛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웃는다라는 원칙을 늘 상기하고 있으면 표정을 바꿀 수가 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 눈을 뜨지 말고 10초 정도 눈을 감은 채 잠시 기다렸다가 살짝 눈을 뜨면서 10초 정도 미소를 짓는다. 그 표정으로 다시 눈을 감고 세 번 정도 반복한다.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보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침이 상쾌해진다. 둘째 시간을 정해놓고 웃는다. 하루 중 웃는 시간을 정해놓고 웃는 것이다.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웃는다. 웃을 시간이 되었는데 소리내어 웃을 수 없는 장소라면 표정이라도 웃어보자. 소리내어 웃기 좋은 장소는 혼자 운전 중인 자동차 등산코스 해변 등 크게 웃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가 좋다. 셋째 웃음 구역을 만들어서 자주 웃는다. 자주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적당한 구역을 선정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웃어보는 것이다. 집이라면 현관문을 웃음 구역으로 만들어줘 그리고 이런 구역을 만들 때는 가족끼리 의논하여 만들기로 약속하자. 현관문을 열고 웃으면서 들어오면 실내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웃음 바이러스가 퍼져 온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또는 거울이 있는 곳을 웃음 구역으로 만들 수도 있다. 집이라면 거울이 있는 화장대 주변을 웃음 구역으로 만들어 자주 웃는다. 바깥이라면 공중 화장실 거울 앞이나 길거리의 쇼인도를 바라보며 자주 웃는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별것 아니다. 넷째 큰소리로 웃는다. 누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큰소리로 웃어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조용하고 엄숙하게 앉아있지 마라. 개그 프로그램은 웃을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크게 웃으며 즐겨라. 이때만큼은 마음 놓고 웃어도 된다. 다섯째 억지로라도 웃는다. 사람은 행복할 때 웃고 화났을 때는 얼굴을 찌푸린다. 미소를 지으면 점점 행복해지고 얼굴을 찌푸리면 점점 화가 난다. 이처럼 표정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안면 피드백이라고 간다. 웃을 일이 없어도 하루에 십분간은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 웃어도 웃음은 웃음이다. 사람의 뇌는 억지로 웃어도 행복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하지 않는가. 하늘을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는지 한번 떠올려보자.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 아래를 향한 시선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는 것이 뭉개 구름인지 새털 구름인지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늘을 보자. 점심 식사 후에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대낮의 하늘을 보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보라. 마음만 먹으면 하늘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산과 들판은 건물 뒤로 숨는다. 유일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자연은 하늘뿐이다. 하늘은 당신이 고개를 들어 봐주기를 기다린다. 고개를 들기만 하면 당신의 눈에 푸른 하늘에 미소가 담길 것이다. 하루에 10분 감사 기도를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감사할 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삶을 불평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다. 반면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순수한 사람이다. 감사함을 느끼는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대상이 거창할 거창할 필요가 없다. 감사할 것을 머릿속에서 찾지 말고 일상에서 찾아보자. 감사할 것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자. 감사와 불평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새벽 출근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에 감사하다가도 퇴근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이 어둡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현상은 변함이 없는데 가로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발견될 것이다. 진짜 감사할 것은 공기와 같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처럼 잃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부여받은 때에 감사해야 한다.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어제 숨을 거둔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이기 때문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라. 가고 싶은 감사하라. 풍족한 세상을 살아온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의 조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어도 충분하다. 현재를 둘러보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꿔보자. 감사할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보자. 감사할 것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 노트를 준비하자. 감사 기도는 평안을 준다. 기도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다. 그런데 감사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사 기도 보다는 구하는 기도에 치중하게 된다. 병 든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런 기도라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보다 마음의 안정을 쉽게 취할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기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부터 시작하면 감사 할 것들이 생각 난다. 감사기도 는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인생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다. 감사기도 는 부족함을 여유로움으로 바꿔주고 욕심을 버리게 하는 힘이 있다. 감사기도 는 아픈 상처가 있어도 살아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처의 회복력을 높인다. 또한 감사기도 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며 불평하는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감사기도 를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 둘 씩 보이다가 어느새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에 감사할 것이 널려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내용이 흥미로워서 지루하지 않게 재밌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성실함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발체의 의학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책돈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50 이후 삶을 바꾸는 6가지 습관입니다. 저자는 강상국 출판사는 원앤원 북수입니다. 저자 소개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강상국 고려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에서 변화관리 인사 교육을 담당했으며 현재 SP 변화관리 연구소장으로 있다. 바로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 술에 바뀌어 갔다. 누구도 벗어날 수 없다.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굴러간다. 넋을 놓고 있어도 집중하고 있어도 굴러간다. 다만 이 굴러가는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10분은 하루에 0.7% 에 불과하다. 이런 수치를 봤을 때 10분은 보잘것 없어 보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고작 10분이라고 무시하지 마라. 이 책에서 제시하는 10분의 방법들을 따라해보자. 생각이 바뀌고 행동마저 달라질 것이다. 오늘의 나는 지금까지의 일상이 만들었다. 즉 나의 습관이 지금의 나를 만든 것이다. 지금부터 또 다른 습관을 만들기 위한 시간은 바로 10분이다. 이 새로운 10분이 50대 이후의 삶을 여유롭고 우아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다만 한 가지 조건이 있다. 한번 시작하면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작심삼일이 되어서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멈추지 않고 매일 하루 10분을 연결시킬 때 몸과 마음이 원하는 곳으로 움직이게 된다. 이 책에는 10분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 중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한 가지라도 선택해서 한 해가 끝날 때까지 한번 실험해보자. 50의 습관이 평생의 건강을 만든다. 잠 때문에 쓰러지고 싶은가. 잠을 줄이고 무언가를 시도하는 사람은 부지런하고 그 시간에 자는 사람은 게으르다는 취급을 받는 세상이다. 그래서 며칠 밤을 세워도 끄떡이 없다며 자신의 체력을 자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밤샘으로 인한 피곤함을 견디지 못하면서 저조한 체력을 다른 사람들이 알아차리는 것이 두려워 숨기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알아둬야 할 점이 있다. 다른 사람들이 잠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하든 잠을 자지 못해 몸이 괴롭다면 그것은 부지런함 이나 일을 잘한다는 문제와는 차원이 다른 나 자신의 건강 문제이다. 나폴레옹은 일평생 하루 세 시간밖에 자지 않았고 옆집의 철수는 네 시간 이상 그것은 나의 일이 아니다. 내가 일곱 시간을 자고도 견디지 못하면 나폴레옹이나 철수의 이야기는 나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일 뿐이다. 이것을 고려하지 않고 그들의 잠자는 시간을 따라가려고 애쓴다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어느 날 갑자기 쓰러지거나 스스로 삶을 포기해야 될 지경에 이를지도 모른다. 사람은 충분한 잠을 자지 못하면 신체적 정신적으로 괴로워한다. 그래서 과거에는 잠을 못자게 하는 것이 구문으로 자행되기도 했다. 과학자들 역시 잠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하는데 3주 이상 수면 부족이 지속될 경우 극도의 스트레스나 신체 기간의 휴식 부족 등으로 사망할 수 있다고 부속했다. 50대는 혈기 왕성했던 3,40대와는 다르다. 이제 당신은 50대이다. 잠이 부족하여 쓰러지면 만회하기가 어려운 연령대가 되었다.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잠에 대한 것을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한다. 지금 당장 잠을 줄이며 하지 않으면 죽을 일이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 시간을 잠에 양보하자. 육체는 새로운 에너지를 얻고 두뇌는 그만큼 신선해질 것이다. 다음은 사토 도미오에 져서 잠의 즐거움에 소개된 내용이다. 1950년대 미국 암협회는 백만 명 이상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영양 운동 흡연 수면 등에 대해서 기초 설문 조사를 했다. 그리고 6년 뒤에 다시 추적 조사를 통해 개인의 생활습관 과 사망률의 인과 관계를 정리했다. 그 결과 사망률과 가장 관계가 깊었던 것은 영양 상태도 운동도 아닌 수면 시간이었다. 수면 시간이 4시간 미만인 사람과 9시간 이상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높았고 8시간 전후인 사람의 사망률이 가장 낮았다. 이는 9년 후에 다시 실시한 추적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그렇다고 꼭 8시간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 체질이나 잠자는 습관은 사람마다 다르다. 6시간만 자도 충분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9시간을 자도 부족하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렇게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지 않고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라면 잠을 몇 시간 자든 상관없다. 하지만 아직 자신의 적정 수면 시간을 모르고 있다면 임상 실험과 통계적인 수치로 나온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잠을 자야 한다. 처음 일주일간은 8시간을 자보고 몸과 마음이 개운하다면 그 다음 일주일은 7시간을 자보자. 이런 방법으로 매주 1시간 간격으로 잠자는 시간을 줄이거나 늘리는 것이다. 건강한 아침을 위해 딱 10분만 일찍 잠들자. 처음부터 2시간이나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당연히 힘들다. 우선 평소보다 딱 10분만 일찍 취침해보자. 한 달 동안 10분 일찍 잠들므로써 현재의 습관을 급격하게 바꾸지 않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10분 일찍 잠드는 것은 현재 진행 중인 일을 포기할 정도는 아니다. 또한 10분 정도로는 생체 리듬이 깨지지 않는다. 티클모 악 태산 이란 말이 있듯 한 달에 10분씩 일찍 잠들다 보면 1년이면 2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된다. 인지 치료 및 연구 저널별에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잠자는 시간을 앞당기면 부정적인 생각이 잠기는 버릇을 고칠 수 있다고 한다. 일찍 휴식을 취함으로써 감정을 조절하는 여력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일찍 잠자리에 들면 일찍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만큼 하루를 일찍 시작할 수 있게 되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서 시간에 쫓겨 허둥 거리는 것을 방지할 수가 있다. 결과적으로 하루를 느긋하게 시작함으로써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진다. 나는 책을 지필할 때는 마감기한을 정한다. 나 자신과 약속을 함으로써 긴장감을 가지기 위함이다. 이 기간에는 매일 9시가 되면 취침을 하고 오전 4시에 기상을 자료를 찾거나 지필을 한다. 충분한 수면을 취했기 때문에 머리가 상쾌하여 글쓰기가 용이하다. 이렇게 하면 오전 8시까지 4시간 동안 글을 쓰게 된다. 그리고 8시 이후는 일상적인 일을 한다. 당신이 지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장 몰입이 잘 되는 이른 아침 시간을 활용할 것을 권유한다. 스트레칭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라. 눈을 뜨고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는 활동적인 체조로 몸과 마음을 깨우자.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하는 밤에는 정적인 스트레칭으로 몸과 마음을 잠으로 인도하자. 아침은 하루 일과를 시작하는 시간이다. 체온을 높이고 잠자던 근육을 깨우기 위해 활발하게 움직이는 체조가 좋다. 반면에 밤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이다. 숙면을 취하기 위해서는 조용히 움직이는 스트레칭이 좋다. 스트레칭은 호흡 하나도 조심스럽게 하는 정적인 운동이다. 한밤중이라도 이웃의 방해가 되지 않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을 필요도 없다. 장덕 한방병원의 이윤 박사는 잠들기 전에 스트레칭은 수면신 뇌에서 멜라토닌과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시킨다. 그래서 청소년의 성장을 돕고 성인의 경우 면역력 증강과 노화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잠들기 전에는 낮시간 동안 많은 활동으로 새벽이나 아침보다 근육이 뻣뻣하지 않아서 보다 강도 높은 스트레칭을 수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취침 전에 스트레칭을 적극 권하고 있는 것이다. 취침 직전에 10분 스트레칭은 하루 동안 삐뚤하게 앉아있거나 서있던 자세를 교정하는 효과도 있다. 특히 주변 인대와 근육을 이완시켜서 척추에 실리는 압력을 줄여주고 척추 주변을 튼튼하게 해주기 때문에 디스크 환자에게 권장된다. 또한 복부의 움직임이 원활해져서 튀어나온 아랫배가 들어가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구부정한 등을 펴주는 효과도 있다. 키를 조금이라도 늘리고 싶은 사람은 매일 밤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더욱이 근육을 이완시키는 스트레칭은 숙면에 도움이 된다. 하루 10분 낮잠을 자라. 낮잠을 자면 잠을 자지 못할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10분간의 낮잠은 밤잠을 방해하지 않는다. 오히려 낮잠을 잠으로써 신체에 활력이 생기고 밤에 잘 때도 많은 도움이 된다. 너무 피곤해도 제대로 잘 수 없기 땜 하지만 낮에 2시간씩 자는 것은 밤잠을 방해한다. 주의할 것은 낮잠은 길게 자면 안 된다는 것이다. 낮잠은 10분 정도로 짧게 자는 것이 건강에 좋다. 너무 오랜 시간을 자도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다. 마찬가지로 낮에 긴 시간을 자게 되면 새로운 생체 리듬인 수면 관성이 생김으로써 깊은 수면기에 빠지게 되어 금방 일어나기 힘들어진다. 그렇게 되면 눈을 제대로 뜰 수 없고 몸의 균형도 잘 잡히지 않는다. 점심 식사 후에 10분을 자기 위해 일부러 잠자리를 찾아다닐 필요는 없다. 몇 분의 여유도 없는 시간에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는 괜히 잘 수 있는 시간만 놓치게 된다. 그렇게 현재 있는 장소에서 가장 편한 곳을 찾으면 된다. 길을 가다가 쉴만한 벤치가 있으면 그곳에서 잠시 눈을 감으면 된다. 전철을 타고 있다면 그것이 쉴 곳이다. 안락한 소파가 구비된 전용 공간이 있는 경영자라면 문을 닫고 그곳에서 편하게 잘 수가 있다. 피곤하다면 커피나 고급 카페인 음료를 마시며 졸음을 참기보다는 일단 눈을 감고 10분간만 낮잠을 자보자. 10분의 낮잠이 당신의 오후를 편안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사람은 낮잠이 몸에 좋다는 것을 알아도 낮잠을 자기 어려운 처지에 있다. 그렇다면 낮잠 대신 잠시만 눈을 감아보는 것은 어떨까? 시각은 외부 자극의 3분의 1을 차지한다. 눈만 감고 있어도 이 외부 자극이 차단되어 잠을 자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가슴은 답답하고 졸린데 잠이 오지 않는다면 심업을 한 번 한 뒤에 눈을 감고 가만히 있어보자. 답답하던 가슴이 뚫리고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졸리다는 것은 몸은 깨어있으나 내가 자고 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이다. 이때 자지 않고 움직이면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은 사라진다. 또한 행동이 산만해지고 정서는 불안정해진다. 이는 잠을 잘 시간 일하는 신호이다. 각성재도 말을 듣지 않고 바깥에 있는 맑은 공기를 쐬도 소용이 없다면 눈을 감고 10분간 자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루 10분 산책을 산책을 하자. 왕처럼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걸어보라는 것은 위의 상황처럼 여러 사람이 함께 있는 자리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다. 평상시에 산책을 하거나 혼자서 어디를 갈 때 의도적으로 뒷짐을 지고 가슴을 확 펴서 여유를 가지고 걸어보라는 것이다. 지금까지 앞으로만 향해 있던 당신의 무게중심을 뒤로 보내보자. 가슴을 펴고 먼 곳을 바라보면서 한번 걸어보자. 천둥 번개 가쳐도 흔들리지 않겠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산책을 해보자. 지나가는 사람들은 신하들이고 자신은 모든 이들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왕이라 생각하며 뒷짐을 지고 천천히 걸어보자. 마음의 여유와 함께 세상을 향한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뒷짐을 지고 걸으면 건강해진다. 중노년이 되면 허리 건강의 적신호가 오시자 한다. 그러나 요즘은 스마트한 세상 때문에 그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 허리 디스크는 더 이상 중노년만의 질환이 아니다. 조선시대 선비들은 골방에서 하루종일 양반다리로 앉아서 글을 읽었다. 품위를 지키기 위해 급해도 뛰어다니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들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는 뒷짐을 지고 걷는 자세 덕분이었다. 선비들은 글을 읽다가도 종종 골방에서 나와 뒷짐을 지고 고개를 들어 산과 하들을 바라보며 한가롭게 동네를 한 바퀴 돌았다. 뒷짐만 져도 병이 낫는다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뒷짐 지는 자세는 건강에 좋은 영향을 준다. 우선 뒷짐을 지면 가슴이 펴진다. 가슴이 펴지면 심호흡하는 자세가 되어 숨쉬기가 편해진다. 더불어 목과 허리가 바르게 세워진다. 뒷짐을 지고 허리를 쭉 펴면 앉아서 공부하느라고 휘어진 척수와 긴장했었던 근육이 제자리를 잡게 된다. 옛날 사람들이 하루종일 골방에서 양반다리로 앉아 글을 읽었듯 요즘 사람들은 문서를 작성하거나 게임을 하느라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 동안 자세를 흐트리지 않고 앉아 있다. 그래서 일본은 디스크 등으로 고통을 받는다. 이런 고통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옛날 선비들이 했던 뒷짐을 지고 멀리 하늘과 산을 바라보는 것이다. 일하는 도중에 의식적으로 허리를 쭉 펴고 뒷짐을 지고서 먼 곳을 응시해보자. 척추 교정 등으로 돈을 들이지 않고도 건강하고 반듯한 자세를 유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뒷짐을 지어보자. 저절로 가슴이 쭉 펴질 것이다. 그 자세를 유지하면서 고개를 들어 시선은 먼 곳을 바라보자. 그리고 가장 편안한 자세로 앞으로 나아가보자. 어떤 걸음이라도 상관하지 말고 자신이 가장 편한 자세 가장 느긋한 속도로 걸어보자. 낮이라면 밖으로 나와 온몸으로 햇볕을 받으며 편한 자세로 천천히 걸어보자. 밝은 곳으로 나오면 햇빛의 위력에 소심함과 조급증이 스스로 물러간다. 더욱이 우리 몸에 필수적인 비타민D도 무제한으로 취할 수가 있다. 공장이나 사무실 등 하루종일 실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면 점심시간에는 반드시 실내로 나와 10분 정도 걸어보자. 소화도 잘되고 기분도 좋아질 것이다. 밤이라면 퇴근하는 길에 뒷짐을 지고 편한 자세로 느긋하게 걸어보자. 출근처럼 정해진 도착시간이 없기에 마음도 편하다. 이런 여유로움이 하루종일 일하느라 긴장되었던 근육들을 풀어준다. 하늘이 맑으면 잠시 그 자리를 멈춰 고개를 들고 하늘의 별이 보이는지 찾아보자. 눈앞에 컴퓨터 화면만 보느라 혹은 제품을 만드느라 혹사 당했던 당신의 두 눈이 밤하늘의 별을 보며 그 기능을 완전히 회복할 것이다. 미국의 한 조사에 따르면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 1위가 주의자이고 2위가 피아니스트 였다고 한다. 이는 손을 제대로 쓰고 있는 사람이 건강하게 산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손을 제대로 쓰는 것 중에는 박수만 한 것이 없다. 세계 웃음 건강 박수 협회 총재 이자 웃음 건강 박수 창시자 조용춘 박사는 박수는 손바닥의 마찰 진동 마사지의 효과를 통해 우리 몸의 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주고 몸의 균형을 잡아준다. 전신 운동과 병행하면 다이어트에도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박수로 신진대사의 질을 높이자. 손가락 끝에서부터 손목까지 손바닥의 모든 부분에는 기열이 순환하는 통로인 경락이 연결되어 있다. 이런 이유로 손은 우리 몸의 축소판이라고도 한다. 경락이 통과하는 손바닥과 손등을 자극하면 신체 곳곳에 자극이 전달이 되어 혈액순환을 통한 신진대사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 사람들은 몸의 어떤 부위가 아플 때 침을 막거나 뜸을 뜨고 때로는 손바닥 경락을 찾아 그것을 손가락이나 기구로 눌러준다. 이런 것은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손바닥에 자극을 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다. 바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박수는 경직된 근육을 유연하게 만들어준다. 그리고 자극받은 부위에 따라 두통, 요통, 소화불량 등 여러가지 신체적 불편함을 해소시켜준다. 또한 박수는 긍정적인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정신적인 안정감도 가져다준다. 박수는 어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고 날씨에도 구애받지 않는다. 돈이 필요하지도 않다. 오히려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할 수가 있다.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여섯 가지 박수 박수는 그냥 내키는 대로 쳐도 되지만 일단 치면 더 도움이 되는 여섯 가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일상에서 활용해보자. 첫 번째로 보통 박수가 있다. 손바닥 전체로 치는 박수로 합장 박수라고 한다. 평소에 긍정이나 기쁨을 표현할 때 치는 박수이다. 손바닥 전체로 박수를 치면 우울함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 멋진 노래나 강연을 들으며 박수 칠 기회가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크고 길게 박수를 쳐보자. 다른 사람의 치지 않더라도 혼자서 크고 자신 있게 박수를 치면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게 된다. 이런 태도는 자신감을 상승시키고 당당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둘째 손바닥 박수이다. 손가락을 조금 뒤로 젖히고 손바닥 만으로 치는 박수로 소화가 잘 안되거나 내장 기능이 좋지 않을 때 많은 도움이 된다. 셋째는 주먹 박수이다. 두 주먹을 쥐고서 손뼉을 치는 박수로 주먹을 쥐고 박수를 치기 때문에 주로 손가닥 둘째 마디에 뼈가 부딪힌다. 이곳은 머리나 어깨가 아플 때 효과가 있다. 넷째는 손가락 박수이다. 손을 공 잡듯이 동그랗게 만들어서 손가락 끝으로 치는 박수이다. 손가락 첫째 마디로 박수를 치거나 손톱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쳐주는 것이 좋다. 손가락 끝은 눈과 코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눈이 침침하거나 코가 막혔을 때 손가락으로 박수를 치면 눈이 맑아지고 콧구멍이 뚫려 시원해진다. 다섯째는 손목 박수이다. 손바닥의 가장 아랫부분으로 박수를 치는 것이다. 이곳은 생식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비뇨기관의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여섯째는 손등 박수이다. 양손의 손등으로 박수를 치는 것으로 손등 전체를 골고루 치는 것이 키포인트이다. 손등은 등 부분과 연결되어 있어서 척추로 고생을 하거나 요통으로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게 효과가 있다. 사람들은 보통 머리가 아프거나 눈이 침침하면 자신도 모르게 자신도 모르게 이마를 짚거나 관자놀이를 지그시 두른다. 그렇게 하면 조금이라도 통증이 완화되고 시원한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무의식 중에 하는 행동이지만 이는 경혈을 자극해 혈액순환이 잘 되도록 만든다. 경혈은 기가 모이고 출입하는 곳을 뜻한다. 다시 말해 신체 에너지가 이동하는 통로이다. 침을 막거나 뜸을 뜨는 자리이기도 하다. 혈액순환이 잘되게 만든다는 것은 핏줄을 통해 신체 각 부위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소를 제대로 공급하는 것이다. 에너지의 흐름의 통로를 막고 있는 방해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에너지가 제대로 흐르게 해서 신체의 균형을 유지시키는 것이다. 지금 이 시간 책을 읽느라 눈이 침침하다면 양쪽 엄지 손가락으로 관자놀이를 꾹 눌러보자. 희미하게 잘 보이지 않던 글자가 거짓말처럼 선명하게 보일 것이다. 누르다 보면 통증을 느낄 수도 있다. 이럴 땐 조금 옆으로 옮겨 눌러보자. 그 주위도 함께 아픔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다섯 손가락이나 손바닥으로 관자놀이를 중심으로 마사지를 해보자. 통증이 완화되고 정신도 맑아짐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자고 있다면 같은 방법으로 지압을 해보자. 지압을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잠에 빠지게 될 것이다. 50대가 되면 청년 시절과는 다르게 조금만 무리하면 피로함을 느끼게 될 것이다. 때로는 과로나 스트레스로 두통이 심해 당장 쉬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쉴 처지가 못된다면 응급처치로 머리 지압을 해보자. 국가 지압으로 두통이 해소되겠어? 라며 무시하지 말고 두 손을 올려 머리를 둘러보자. 지압 자체가 두통의 근본적인 치료책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지압을 통해 현료를 개선하다 보면 신체 균형이 맞춰져서 개운함을 맛보게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병이 깊어진 후에야 뒤늦게 입원하여 힘들게 치료한다. 하지만 두통이 있을 때 간단한 지압으로 현료를 개선시켜 병을 예방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매일 10분 정도 지압점을 중심으로 머리를 눌러보자. 지금 바로 머리에 혀를 꾹 눌러주면 된다. 하루 단 10분의 투자가 아팠던 머리를 상쾌하고 건강한 하루를 만들어줄 것이다. 두통을 없애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 다음 세 가지 대표 혈자리를 기억해서 매일 10분 정도 눌러보라. 건강하지는 스스로를 발견할 수가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첫 번째는 백회이다. 백회는 모든 기열이 모이는 곳으로 머리 꼭대기 정중앙에 자리하고 있다. 한약에서는 백회를 생명활동의 중심이며 음양의 양쪽 경랑이 모이는 자리라고 한다. 의식을 각성시키는 대표적인 혈로 이곳을 자극하면 두통, 현기증, 일사병, 신경세약에 효과가 있다. 또한 백회를 자극하면 집중력이 향상되고 눈과 귀가 맑아진다. 두 번째 지압점은 풍지이다. 풍지는 바람이 모인다는 의미로 목뒤의 한가운데에서 양쪽으로 1.5cm 떨어진 위치에 자리하고 있다. 양손을 깍지 껴서 뒤통수에 올렸을 때 엄지 손가락이 닿는 묵묵한 곳이다. 이곳을 누르면 머리로 모인 혈액의 순환을 활발하게 만들어 불쾌감을 완화시킨다. 한의학에 따르면 고지혈증, 신경세약, 안면신경마비증, 대우두신경통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한다. 세 번째 지압점은 태양혈이다. 흔히 관자놀이라고 부르는 부분이다. 눈썹 바깥쪽에서 2cm 정도 떨어진 위치에 움푹 들어간 곳으로 음식물을 씹으면 움직이는 곳이다. 태양혈은 눈과 귀에 연결되어 있어 이곳을 자극하면 눈의 피로가 감수되고 안구 경직이 이완된다. 또한 눈을 맑게 해주는 효과가 있어 컴퓨터를 많이 봐서 눈이 뻑뻑하고 아픈 사람이 활용하면 조음 지압점이다. 지압점을 눌러주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그시 누르다가 조금씩 강도를 높인다. 가능한 한 손가락 전체를 사용해서 10초씩 3회 반복한다. 누르다 보면 특별히 아픈 곳이 있다. 이곳의 강약을 조절하면서 누르는 횟수를 늘려본다. 스트레스는 위기를 감지하는 것이다. 자신이 스트레스를 잘 받는 체질이라고 생각한다면 발상을 바꿔서 스스로를 위기감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해보자. 나아가 환경 변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사람 스트레스 관리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라 생각해보자. 스트레스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지 않고 기어코 빠져나오는 심지가 고든 사람이라 생각해보자. 50대인 당신은 수없이 스트레스를 받으며 여기까지 왔다. 지금 돌이켜보면 가장 큰 스트레스를 극복했던 일이 생각날 것이다. 그리고 그 위기를 극복한 당신이 대견하고 자랑스러울 것이다. 그러면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보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첫째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병원에 가보자.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고 그 원인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면 심리상담을 받거나 관련 병원을 찾아 치료를 받는 것이 우선이다. 혼자 해결하겠다고 발버둥 치는 것은 오히려 더 큰 스트레스로 돌아올 뿐이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은 망설이지 말고 찾아가서 도움을 받아야 한다. 둘째 우선순위를 정해서 쓸데없는 것을 버리자. 일의 끝이 보이지 않고 매일 밤늦게까지 해도 남은 일의 양이 전혀 줄지 않는다면 그 일들의 우선순위를 정해보자.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우선순위를 정하고 우선순위에서 밀려난 일은 과감하게 버리자.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셋째 당사자를 찾아가서 해결하자. 상대가 배우자 친구 상사 고객 이웃 가족 등 대상이 누구든지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면 용기를 내서 찾아가자. 그리고 당신의 상태를 말하라. 상대는 당신의 상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잘 살고 있는데 당신 혼자 스스로를 괴롭히고 있다면 얼마나 억울한 일인가. 넷째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와라. 스트레스가 쌓였다고 어두운 골방에 혼자 있지 말고 그럴수록 밖으로 나와야 한다. 햇볕을 쬐며 산책하거나 간단한 스트레칭을 해야 한다. 세상의 밝은 빛이 당신의 스트레스를 몰아낼 것이다. 산책은 기분 전환에 많은 도움을 준다. 다섯째 심호흡을 하라. 무기력 분노 불안 초조 공포 등이 정말 정신을 혼미하게 만들면 지금 바로 가슴을 펴고 심호흡을 연속해서 열 번 정도 해보자. 영거프 흡입한 공기가 당신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드는 스트레스를 씻어낼 것이다. 이때 눈을 감고 편안한 자세를 만드는 것이 좋다. 속담이나 명언을 살펴보면 웃음의 긍정적인 의미를 강조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 그 중에 일소일소 일로일로라는 말이 있다.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지고 한 번 노하면 한 번 늙어진다는 것이다. 소문 만복 내 이것은 웃으면 복이 온다는 것이다. 웃을 때마다 젊어지고 웃기만 해도 만복이 들어온다고 하니 웃음이란 얼마나 좋은 것인가. 독일의 학자 칼 조세프 쿠쉘은 웃음은 마음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신체의 미용제이다. 당신은 웃을 때 가장 아름답다. 라고 말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돈을 들여 젊어지려고 노력하는가. 그들은 성형을 하고 각가지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며 조금이라도 젊고 아름다워 보이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웃음은 돈을 들이지 않고도 사람을 예뻐지고 젊어지게 만든다. 일이나 공부를 하는 것처럼 어렵지도 한다. 웃기 위해서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도 없다.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지금 바로 웃으면 된다.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웃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행복하기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해진다는 것이다. 불행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좋은 말인가. 행복을 찾고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인가. 불행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이나 행복의 무지개를 찾아 헤매는 사람이라면 윌리엄 제임스의 말대로 일단 한번 웃어보자. 그러나 막상 웃으려고 하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웃어야 할지 몰라 망쳐진다. 웃음에 대해서 의도적으로 생각해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음에 제시한 다섯 가지 방법을 활용해보자. 첫째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웃는다. 대부분의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찡그린다. 준비 없이 밝은 빛을 마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웃는다라는 원칙을 늘 상기하고 원칙을 늘 상기하고 있으면 표정을 바꿀 수가 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바로 눈을 뜨지 말고 10초 정도 눈을 감은 채 잠시 기다렸다가 살짝 눈을 뜨면서 10초 정도 미소를 짓는다. 그 표정으로 다시 눈을 감고 세 번 정도 반복한다. 평온한 기분을 느끼게 될 것이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동일한 행동을 반복해보자. 이것이 습관이 되면 아침이 상쾌해진다. 둘째 시간을 정해놓고 웃는다. 하루 중 웃는 시간을 정해놓고 웃는 것이다. 그 시간이 되면 무조건 웃는다. 웃을 시간이 되었는데 소리내어 웃을 수 없는 장소라면 표정이라도 웃어보자. 소리내어 웃기 좋은 장소는 혼자 운전 중인 자동차 등산코스 해변 등 크게 웃어도 다른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장소가 좋다. 셋째 웃음 구역을 만들어서 자주 웃는다. 자주 방문하는 곳을 중심으로 적당한 구역을 선정해서 그곳에 들어가면 무조건 웃어보는 것이다. 집이라면 현관문을 웃음 구역으로 만들어줘 좋다. 그리고 이런 구역을 만들 때는 가족끼리 의논하여 만들기로 약속하자. 현관문을 열고 웃으면서 들어오면 실내에 있던 사람들에게도 웃음 바이러스가 퍼져 온 집안이 웃음으로 가득할 것이다. 또는 거울이 있는 곳을 웃음 구역으로 만들 수도 있다. 집이라면 거울이 있는 화장대 주변을 웃음 구역으로 만들어 자주 웃는다. 바깥이라면 공중 화장실 거울 앞이나 길거리의 쇼인도를 바라보며 자주 웃는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습관이 되면 별것 아니다. 넷째 큰 소리로 웃는다. 누군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큰 소리로 웃어라. 개그 프로그램을 시청하면서 조용하고 엄숙하게 앉아있지 마라. 개그 프로그램은 웃을 수 있는 마당을 제공하는 것이다. 크게 웃으며 즐겨라. 이때만큼은 마음 놓고 웃어도 된다. 다섯째 억지로라도 웃는다. 사람은 행복할 때 웃고 화났을 때는 얼굴을 찌푸린다. 미소를 지으면 점점 행복해지고 얼굴을 찌푸리면 점점 화가 난다. 이처럼 표정의 감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안면 피드백이라고 한다. 웃을 일이 없어도 하루에 10분간은 억지로라도 웃어라. 억지로 웃어도 웃음은 웃음이다. 사람의 뇌는 억지로 웃어도 행복한 것으로 착각한다고 하지 않는가. 하늘을 보려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 어디서든 볼 수가 있다. 하지만 언제 마지막으로 하늘을 보았는지 한번 떠올려보자. 망설임 없이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빨리 떠오르지는 않을 것이다. 잠시 아래를 향한 시선을 멈추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자. 지금 보고 있는 하늘이 무슨 색깔인지 보이는 것이 뭉개그름인지 새털구름인지 생각해보자. 아침에 일어나면 창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늘을 보자. 점심 식사 후에는 사무실 밖으로 나와 대낮의 하늘을 보자. 버스를 타고 가면서 창문을 통해 움직이고 있는 하늘을 보라. 마음만 먹으면 하늘은 언제든지 볼 수가 있다. 고층 건물로 둘러싸인 도시에서 산과 들판은 건물 뒤로 숨는다. 유일하게 얼굴을 내밀고 있는 자연은 하늘 뿐이다. 하늘은 당신이 고개를 들어 봐주기를 기다린다. 고개를 들기만 하면 당신의 눈에 푸른 하늘에 미소가 담길 것이다. 하루에 10분 감사 기도를 하라.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감사할 일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삶을 불평하며 한탄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들은 자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함으로써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는 욕심 많은 사람이다. 반면 감사할 일이 없어 보이는데도 항상 감사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일상의 소소한 일에서 감사함을 발견하는 순수한 사람이다. 감사함을 느끼는 건 마음먹기에 달려있다. 대상이 거창할 필요가 없다. 감사할 것을 머릿속에서 찾지 말고 일상에서 찾아보자. 감사할 것으로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사소한 것이라도 감사하자. 감사와 불평은 전적으로 자신의 마음에 달려있다. 새벽 출근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에 감사하다가도 퇴근길을 밝혀주는 가로등 불빛이 어둡다고 불평할 때가 있다. 현상은 변함이 없는데 가로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지금 형편으로는 감사할 일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보면 삶 속에서 감사할 것들이 수없이 발견될 것이다. 진짜 감사할 것은 공기와 같이 잘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건강처럼 잃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야 그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그렇게 누구나 누리고 있는 것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부여받은 내 감사해야 한다. 오늘 살아가고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하라. 어제 숨을 거둔 사람이 그토록 원했던 오늘이기 때문이다.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음에 감사하라.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 내 앞에 펼쳐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과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음에 감사하라. 가고 싶은 곳을 걸어갈 수 있는 건강한 다리가 있음을 감사하라. 풍족한 세상을 살아온 우리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감사의 조건들은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이어도 충분하다. 현재를 둘러보고 세상을 보는 시선을 바꿔보자. 감사할 것을 멀리서 찾지 말고 일상의 삶 속에서 찾아보자. 감사할 것에 둘러싸인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 노트를 준비하자. 감사기도 는 평안을 준다. 기도에는 자신이 필요한 것을 구하는 기도와 자신이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기도가 있다. 그런데 감사기도 기도에 익숙하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은 무의식적으로 감사기도 보다는 구하는 기도에 치중하게 된다. 병든 사람들은 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직장이 없는 사람들은 직장을 구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해달라. 공부를 잘할 수 있게 해달라. 승진할 수 있게 해달라. 부족함을 채워주거나 지금보다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기도를 한다. 이런 기도라도 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 고민하는 사람보다 마음의 안정을 쉽게 취할 수가 있다. 기도를 통해서 자신과 사회에 대한 분노와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도할 때는 의식적으로 감사기도를 먼저 하는 습관을 가져보자. 부족한 것 필요한 것이 있어 구하는 기도를 하기 전에 먼저 감사기도 부터 시작하면 감사할 것들이 생각난다. 감사기도 는 감사함을 표현함으로써 인생을 인생을 아름답게 보이도록 만든다. 감사기도 는 부족함을 여유로움으로 바꿔주고 욕심을 버리게 하는 힘이 있다. 감사기도 는 아픈 상처가 있어도 살아있기에 그나마 다행이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상처의 회복력을 높인다. 또한 감사기도 는 자신의 인생이 불행하다며 불평하는 사람에게 작은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기도 한다. 감사기도 를 시작하면 감사할 것이 하나 둘 씩 보이다가 어느새 점점 늘어난다. 그러면서 자신의 주변에 감사할 것이 널려 있음을 알게 된다. 지금까지 이 책에 대한 리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 책은 가독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내용이 흥미로워서 지루하지 않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는 건강뿐만 아니라 집중력과 성실함 그리고 가족 간의 대화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발체의 의학에서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맥락이 많이 끊겼습니다. 한번 책을 구해서 읽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여기서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